XSFM입니다 오랜만에 시타 아저씨를 만났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페 갈 데가 없다고 XSFM 스튜디오에 좀 일찍 나와 계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못다한 싸인 이야기를 좀 할거에요 연말에 국회에서는 예산을 다룰거에요 이번 예산국회와 관련돼서는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어떤 카드를 쥐어야 내가 좀 더 유리할까를 생각하다가 김종인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을 먼저 꺼내들기로 했어요 그 이전에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던지 얘기는 좀 이렇게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역화폐 마니아로서 3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되 지역화폐를 많이 한다는 줄 알았는데 지역화폐 마니아 대신에 이것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급을 안 하면 혼나니까 지금 웃긴 일이에요 남양주 시장님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아무튼 뭐 그 모든 갈등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재난지원금 줘야 되는데 지역화폐로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남양주 씨와 저의 출신 저의 고향인 수원 씨가 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당신들에게는 특별교부세를 내려주지 않겠습니다 수원시는 근데 돈이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수원시는 그러시든지요 했는데 남양주는 괴로워요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다는 건데 어쨌든 재난지원금을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 예산에 이 재난지원금 줄 계정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액수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조 6천억 원 정도를 이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이제 여당은 이것에 대해서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오늘 또 지금 이걸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낙연 대표가 또 그럼 한번 얘기해보자 이래가지고 뭐 본 예산에 이 돈이 포함될 가능성도 지금 있어 보이는데 갖고 들어와 봐라 일단 이거 왜 주장하는 거냐 첫 번째로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야 된다 이거를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의심은 이제 재보건 선거를 할 것인데 지난 총선을 돌이켜보시면 이 재난지원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결국 주게 될 거라면 우리가 먼저 침 발라 놓자 세 번째는 이제 뉴스가 오늘도 보면은 뭐 코미디 같은 뉴스들만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에? 에? 아 의원님 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에? 잘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얼마나 들었다고 잘한다 그 사람 말투 공개된 지 얼마 안 됐네 에? 에?